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. 추석 보름달이 환하게 떴습니다. 무슨 소원 비셨습니까? 추석 당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.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민생회복의 신호가 될 거라고요.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내도 있겠죠.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을 역제안했습니다. 이 대표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대표라는 건데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시작된 모양새입니다. 첫 소식 최수연 기자입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. 이 대표는 SNS를 통해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면서 대통령님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. 이 대표는 한 달 전 더 이상 회담 제안은 없다고 밝혔었지만 그 사이 영장이 기각된 만큼 자신감을 과시하고 민생 이슈도 선재말 카드로 다시 내민 겁니다. 이거 무슨 영수회담을 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.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응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제안으로 전국의 주도권은 이 대표에게 왔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를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윤 대통령도 이 대표와의 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사법 리스크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입장이 달라질 것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입니다. 수요일의 뉴스 최순희입니다.